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정한 부부예요. 다정한 부부입니다. 오늘은 양분 혼자서 더운데 땀벌. 벌 굴리면서 주방에서 이거 했어요. 마루로. 마루탕이요. 이거 스파게티. 이거는 탕수요. 맞지? 수프도 잘게 만들었어. 수프 사왔어. 사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야. 사와서 데워기만 한 거지. 잘했어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더운데 아주 땀을 벌리면서 고생했네. 마루탕도 밀키트로 사와가지고 데워서 먹기만 하면 되거든. 아 이것도 데워서. 그럼 데워서 다 이렇게 한 거야? 아 그릇 사는데. 이렇게 해서 파나 보자. 네. 네. 응. 이거 매운 거잖아, 그거는. 응. 이건 안 매운 거. 음. 맛은 맛있더라고. 와아 음 매우면 되는데 왜 다시 담배를 빨고 주겠어 좋잖아 주방에다 삶은 게 있는데 케이 안에서 요게 딱 끓인 게 이 신분이네 향수육 음 소스 맛있네 음 무허있다 향수육 맛있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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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ю 음 음 음 음 음 고춧가루 고춧가루 밥을 말은 먹어야지 말은 당겨 김치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돼 못 먹는다고 먹자 먹자 한입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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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씹히 운이 돼서 봐라. 빠르바이 계속 사왔어. 음... 먹긴 먹어서 우리나라 음식이 최고야 단순성 인상이야 으음 매운 것 같고 맛있어 소스 소스가 맛있네 응 메모소스인데 응 괜찮네 소스가 맛있네 응 소스가 맛있네 메모소스인데 tremendously 네번 Oxthard 나는 나는 상태가 무엇을 조상은 conviction caught 응 아 아 아 그리고 이는 너무 맛있지만 그래도 오늘의 그쪽에서 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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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매콤하네 맵다 매워 잘 먹네 마라탕 맛이 괜찮아 중독성이 있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